안녕하세요. 이쿠리오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 노래는 특별한 사람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바로 일본의 아베 내각에게 보내는 노래인데요. 일본 아베 내각이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계속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라 하는 의미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요 안타 일본의 아베 내각은 안타요 안타 안타요 안타 안타요 안타 고복철의 하루 때까지 끝나기를 우리의 발전에 자존심이 많이 썼나봐 이건 반면명으로 어이없는 고복으로 우리도 장난을 치네 그렇지만 그대들은 중요한 걸 뭔데 중국에 대한 국민 끝까지 가는 거라고 아베 보이로 아베 보이로 대한민국민 안타요 안타 안타요 안타 comput여행 안가요 안타 안타요 안타 안타요 안타 좋은이후 juego 해결까지 이은나라 길을 보는 우리의 바람이 두렵긴 두려운가 봐 비겁한 변명으로 어이없은 호흡으로 우리에게 장난을 치네 그렇지만 그대들은 중요한 걸 몰래 추모하는 대한민 끝까지 가는거냐 고함의 보뽔함을 평화번호 대한민 안가여 안가 일본여행 안가여 안가 안가여 안가 끝까지 간다 대안국민 화이팅